3, 2, 1 이제 빡세게 해야겠네 뭐가 나오든 간에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드랍터 비트할뻔했네 뭐야 자리안은 왜 드랍터 비트였어 저쪽 팔아있냐? 아이고 아! 절로 날아가! 와! 아! 잡았다 봤어? 라인하르트 띄우는거 봤어요? 라인하르트 죽는걸 보여줘 롤 접을거에요? 뭐 거의 반 접었죠 요즘 랭게임 지금 휴면계정들어왔어 저 4일딘가? 그거 안하면 이제 랭점 까인다던데 그거 떴어 휴면 들어와서 정크래지하겠다 죽어라 이 자식아 으아앰 으아앰 오어! 어 으아앰! 으아앵! 하하핰핰핰하핰핰하 벽에 걸렸어 점프에서 앞으로 가려고했는데 점프하면서 벽에 걸렸어 아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어, 예에에에에에에에 어, 뭐야. 아, 계속 점프 이상하게 하고 있었나. 왜이래. 겟떡. 아, 잠깐만. 나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아아. 아아. 흐아. 힐킷. 흐아. 흐아. 롤 졌고 가라탐. 흐아. 아이디 봐.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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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오고좌샤. 아까부터 날.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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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아. 너무 많이 뒤진다. 흐 armies. 환기해. 흐아. 어 우리 9 ott인데. 아아. 모르가나 장인들 죽였어요 세리머니 1억을 얻는다면 1억 주면 당연해야 2판하고 밥 좀 먹고 올게요 밥 먹고 오면 아마 30분 1시간 1시간 내려올거에요 2판하고 밥 먹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괜찮아 이거 수치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잘했다고 느끼면 잘한거에요 원래 이 표시되는 점수로는 자신의 실력을 판가름하기 힘들어 그냥 게임을 이기기만 하면 자기가 잘한거야 내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게임을 이겼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뿌리면 오우 아 저기로 꺼져 아우 우클릭 한방 맞추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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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나 걸리러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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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아우치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데 여기 아아 아아 리퍼 이 자식아 오지마 아 아 아 아 이 개자식 왜 시프트 안써 시프트 쓰는 줄 알고 일부러 짤 늦게 넣었는데 근데 아! 시프트 못 맞췄어!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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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아아아아아아! 빡진다! 봐라 내가 잡으러 갑니다 잠깐만 시간이 너무 짧다! 시간이 너무 짧아! 1초 만 더 있었으면 1초 만 더 있었으면 머리 위에서 대박궁 터트리는데 와 주광 주광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쟤 어 나 저 위에 올라가고싶다 여 한 번에 올라갈수있나? 2단점프 안하고 올라갈수있네 처음 알았다 이걸로 올라갈수 있는지 어이구 아 못맞춰 왜 왜 평타를 못맞추니? 와 평타만 맞춰도 둘다 잡는데 어이구 아아앍 응 으으씨 으이 핍 아 정크ade 정크림 평탭 한정 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 이리 안맞냐? 다 뒤졌어 . 메르시 이 자식이 진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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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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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아! 때리고 싶어! 그리고 진짜 리퍼가 개질워 리퍼가 왜 실냐 하면 피가 250이라서 평타 맞추고 쉬프트 맞추고 또 피가 10이 남아서 때려야 돼 한 대 더 때려야 한 대 정크래시 리퍼 한 대 가까이 붙으면 뒤지는 수밖에 없어 평타 한 대 더 맞춰야 한 대 솔직히 그 전에 쉬프트 평타 콤보 맞고 나서 리퍼 쉬프트 쓰는 편이 아 그... 그렇게 한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진짜 답이 없어 리퍼 리퍼 진짜 개 짜증나 이거 진짜 정크래 카드 카운터는 파라고 그 다음 카운터는 리퍼인거 같애 어 리퍼 너무 짜증나는거 아냐 솔직히 그럼 캐릭터를 저따구로 만들어도 되는거야? 쉬프트 쓰면 뭐 움직여야되는거 아냐? 망령화한다 어떻게 어? 막 통과할 수 있게 만들.. 아 통과할 수 있게 아니 무적히 되면 멈춰야되는거 아냐 솔직히 오케이 등가교환이 아니잖아 아 매크리 죽어 나 P7밖에 안나왔다 어 잠깐만 오오 예에 예 갈게요 잡았다 요 놈 어 이십스 내살이요 이십스 이십스 VEL иногда 들아니 Vil 어이구 진짜 무서운 놈들 뭐야 어디있어 죽을 준비 되셨나요 컷 이 판 끝나고 먹고 우와 너무 나대서 미안해요 망치 나가신다 쓴다 얘 백퍼센트 이제 찼을 때 됐단 말이야 멧크리 궁 빠졌고 멧크리 살아있는거 같은데 아 뒤졌구나 무슨 고기 몰라요 돼지고기죠 소고기는 아닌거 같고 냄새 들어보니까 냄새 들어보니까 아니고 미쳤나봐 냄새 맡아보니까 잠꼬기를 오피 아 잠깐x3 아 떨어질 뻔했네 드랍터 비트 할 뻔했다 에이 메르시가 이걸? 오지마 확보 이제 막판이다 지면 한 번 더 하겠지만 10분 내로 갈게요 은쟁이 많으신다 길을 비켜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은 2개밖에 못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똥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오케이 생각해 봄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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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자 그냥 1 1 1 2 2 2 5 5 5 5 5 5 5 5 5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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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9 8 9 9 10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2 와아 뒤에 리퍼가 왔네 근데 괜찮아 많이 했어 아잇 어이 어이쿠 으아 죽었다 나 죽겠다 또 걸리네 또 걸리면 니가 죽죠 트리플킬 이거 오는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아이고 그런 질문을 바람직하지 못함 독 걸려라 솔저가 올라왔네 오케이 나 장애인 데리고 내가 장애인이라고 내가 내가 엄청 많이 한거 같은데 이 정도 해 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정글에서 충분히 잘 해준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8알을 했으면 개똥 샀을텐데 물론 최우선책이 있긴 하지 잘할 수 있는 더 좋은 근데 내가 그 좋은걸 못하니까 이거 하는게 낫지 차라리 다시 59점 고기를 먹으러 가야지 고기를 먹고 오겠습니다 1시간 정도 내려올거에요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정도 5시간 정도 6분